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7년 10월에 출고된 2017년식 기아 올유 K7 3.0 LPG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6만km 정도 탔구요. 판매금액은 1599만원. 사고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10월 27일 출고 2017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16만2711km 단순수리없음 사고없음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원더기 변색도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수도 없고 미션쪽도 다 멀쩡하구요. 따로 특이사항 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관리는 잘된거 같은데요. 이제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이제 사고안개등 들어가있고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구요.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면 사진입니다.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구요. 운전석 사진인데 운전석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고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열선시트 장착되어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6만 2716km 여기 앞좌석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보시면 열선핸들, 운전석 통풍시트, 열선시트 장착되어 있구요. 조수석은 열선시트, 그리고 전자팟킹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변동접이 사이드미러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 너무 좋죠. 블랙박스는 2채널,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엔진 룸입니다. 타이어는 거의 새것처럼 보이구요. 힐은 이제 끝부분만 좀 상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 차 상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옵션도 너무 좋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7년 10월에 출고된 2017년식 기아 올유 K7 3.0 LPI 렌터카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6만km, 16만2천km 정도 탄거구요.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썬루프 입고 통풍시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필름도 이제 반사필름 좋은 필름으로 장착을 해놔서 뭐 차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쁘고 그리고 판매금액은 1599만원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